자 안녕하십니까 따끈따끈한 수능 해설 강의를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해설 강의 스타일 대로 일단 오늘은 빈순사 8문제 해설을 해드릴 거고요 우리 학생분들 Q&A 게시판에 추가로 해설 듣고 싶은 문제들 올려주시면 일주일 내내 꼼꼼하게 분석해가지고 이 영상 뒤에다가 추가로 해서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빈칸 3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거 어렵다고 얘기가 많더라고 이런 문제를 풀 때 스키마 레퍼런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literature 문학이 서술의 초점이야 문학이 그래 문학이야 문학인데 이게 어떻다고 도움이 될 수 있대요 in the language learning 아 언어학습 과정에서 얘가 문학 자체가 뭐에 도움이 되냐면 언어학습 과정에서 도움이 된대요 근데 언어학습 과정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뭐 때문에 도움이 된대요 근데 그 문학 자체가 육성을 시킨대요 그 독자들 안에 무엇인가를 만들어 낸다는 거야 문학이 독자의 안에다가 무엇인가를 만들어 낸다는 거야 그게 이제 언어학습에 대한 어드밴티지로 주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럼 그냥 단순한 거야 문학이 독자한테 뭔 영향을 끼친지 뭐 찾으면 되는 거 아뇨 그래 안 그래 한 번 찾아봐 그래서 core language teaching material 그렇지 core 핵심이 되는 언어 교육 관련된 그런 주재료들은 그니까 뭐 소설 같은 거 문학 같은 거 얘기하겠죠 우리 외국어 공부할 때 문학 책 같은 거 읽잖아 소설 책 같은 거 영어로 된 거 읽잖아요 반드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그 방식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언어가 작동하는 실제 작동하는 방식에 집중해야 된대요 근데 뭐뭐로써 작동을 하냐 어떤 규칙에 기반된 어떤 하나의 체계로써 그리고 사회 의미론적인 하나의 시스템으로써 이런 말을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왜 쓸데없느냐 우리 뭐가 궁금해야 돼 그래서 문학이 지금 뭘 하냐고 독자 안에서 뭘 만들어 뭔가를 만든다는데 뭘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very often 종종 자주 그 process of learning is 그래서 언어를 학습하는 그 과정 자체는 필수적으로다가 분석적이면서 뭔가 한 방에 빵 안 된다는 뜻이에요 피스밀이라고 했으니까 조각조각 점진점진 뭐 차분차분 뭐 이렇게 되는 그래서 한 방에 안 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고 그 개인의 개성적인 그런 수준에서는 굉장히 피상적이다라고 해서 이게 정확히 뭔 말인지 모르겠어도 약간 언어 학습 자체가 완벽히 체계적이면서도 포괄적이지 않고 한 방에 일시에 될 수 없고 심오하게 깊이 있게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 전체적으로 네거티브한 느낌의 그런 경영사들이 뜨고 있죠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것은 그것이 아닌 것이야 예 그러면 뭐가 궁금해야 될까요 지금 아니 문학이 똑같은 얘기해서 미안한데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문학이 독자 안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냐고 난 이게 궁금하다고 문학이 독자 안에서 뭘 어떻게 하는데 너도 그게 궁금하지? 이거 안 궁금하지? 이런 거 안 낚이지 평가원이 이런 거 낚시예요 여러분? 본문 안에서 웃기지마 까부지마 내가 그래도 메가스테디 영어 강사야 그런데 으야 나왔어요 인게이징 위드 인게이징 위드가요 뭐뭐랑 관련시키기예요 관련을 맺는 것 그리고 어딘가에 굉장히 집중하다 할 때도 인게이지 위드라는 뜻을 써요 영영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선생님이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상상적으로 나가 상상을 통해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상상으로 무엇에 문학에 그래서 문학과 우리가 관련 짓는 것 자체가 문학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enables 가능하게 해준대요 여러분 나왔습니다 러너는 독자겠죠 오예 뭐가 가능하게 해주냐 to shift the focus of their attention 그들의 집중이나 주의의 초점 자체를 변화시켜준대요 뭐 뭐 이상으로 the more 훨씬 더 메카니컬한 체계적인 어떤 방법론적인 어떤 그런 aspect 측면으로 of the foreign language system에 그러면 foreign language 시스템을 익히는데 뭔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문학과 관련되는 것 자체가 그런데 뒤에 예시가 나와 when a nobody 나 아니면 play 나 연극 소설 아니면 짧은 이야기 같은 것들이 탐구가 될 때 어떤 긴 기간에 걸쳐서 나옵니다 문학 관련된 얘기 나오니까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 결과 나온대요 지금 결과래요 결과는 오예 Is that the leader begins to inhabit the text 그 글 안에서 살게 된다 무슨 말일까 우리가 그 글 안에 몰입하게 된다는 얘기 아닐까 일단 모르겠으면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문학이 독자에게 끼치는 영향을 찾아야 된다 라고 했는데 지금 문학이 끼치 독자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맞지?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냐 The leader begins to inhabit the text 라고 했어요 조금만 더 읽어봐요 그 또는 그녀는 그 책 속으로 빨리 끌려 들어가 그래서 개별적인 말이나 구문 같은 것들이 뭘 의미할지도 모르는데 의미할지도 모르는 그런 요소들을 핀포인팅 딱 뒤져가는 것 자체가 점점 의미가 없어져 버려 뭐보다 그냥 그 전체적인 이야기 자체를 전개하는 거 그걸 추구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그 책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완전히 몰입해서 빨리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학책을 읽으면서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영자로 된 소설책을 읽는데 타이타닉 같은 거 읽는단 말이야 나중에는 그 안에서 그 이야기가 너무 즐겁고 재밌어서 내가 언어 공부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내용이 궁금해서 거기에 빨리 들어가 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구만 근데 심지어 더 리절트라고 했으니까 이게 스키마를 보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럼 설마 답도 이거 관련된 내용이 나올까요? 우리말로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독자가 소설 속에 쉽게 말하면 몰입한다 맞죠? 정답 그래서 personal involvement 개인적인 관여 포함 이런 뜻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깊게 관여해서 빠져 들어가 버리는 걸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깔끔하게 5번이잖아 금방 얘기했던 내용 나머지 가지치기 해보세요 언어적인 통찰력? 예술적인 상상? 상상력? 문학적인 민감성? 감수성? 아니면 뭔가 대안이 되는 어떤 관점들? 전혀 들어갈 수가 없잖아 더 리절트라고 했던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인발브먼트 단어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심지어는 인발브먼트 야! engaging with 나잖아 그대로 똑같은 단어 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정답 될 수 있는 거는 그 안에 빠져 든다는데 소설 속에 거주하게 된다는데 인발브먼트 말고 뭐가 있냐고 단어 하나만 딱 뽑으면 이거 빈칸처럼 그렇게 어렵다고 막 난리였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땐 되게 선명한데 스키마 리퍼런스 안에서 풀었을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왜냐하면 나는 처음부터 문학이 독자한테 뭘 하는지 뭔 짓거리 하는지 나 이것만 궁금했거든 그러니까 보이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 스키마 리퍼런스야 나 단어 전문 강사 아니라고 나 독해 전문 강사야 여러분 짠! 멋있어요? 까불어요? 질 수 없어요? 미안합니다 예 저 예의바른 사람입니다 근데 답이 보이는 걸 보고 어떻게 해 답이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할 수 없잖아